비하인은 여러분들의 때처럼을 원합니다 다같이 막내는 애의 뜻했던 우리니까 지독한 사람으로 너의 과거에 남아서 난 부서질 듯 아플 거야 고려했니? 나의 마음을 당하시고 후회했니? 내 욕을 알면서 도로를 주행했니? 바뀐 메인 것 저것 좀 더 궁금해했니? 내가 그렇게 밀면 잘 생각해봐 행복한 소감들이 더 많았잖아 너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네가 온 대상이고 중심이었단 말이야 저격했지마 놀랬지는 마 그래도 사랑했던 사이니까 너의 기억 속에서조차 사라지게 되면 난 이 세상에 없을 거야 저격했지마 놀랬지는 마 한때는 내 끝에 떠누리니까 지독한 사람으로 너의 과거에 남아서 난 부서질 듯 아플 거야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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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 oOOOOO ooo